대전 원도심 중앙로 일대가 개방형 창업 공간으로 변모하는 등 대전형 사회적 기업 성장 플랫폼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. 대전시와 대전 테크노파크는 총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 선화동 대전 테크노파크 본부 3개 층을 리모델링해 입주 공간과 화상 회의실 등을 갖춘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 거점 공간으로 조성합니다. 또 대전 테크노파크는 벤처 기업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대전 중앙로 일대를 기술 개발부터 자금 지원, 비즈니스까지 지원되는 개방형 혁신 창업 공간으로 만들어갑니다.